아부지 맞지요? 그랬더니 아부지가 네가 동호김은 내가 너희 아버지 맞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? 근데 아부지가 울었어요 아버님이 우셨어요? 내한테 미안해서 못 돌아왔던 거라 그러면서 근데 내가 아버지 용서해 줬어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?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웃으니까 아버지도 웃었어요 근데 선생... 우진아 오늘 와 보자겠어요? 보고 싶어서 아니 보여줄 게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요 어? 이거 내가 만든 옷인데? 맞아요 앞으로도 누나가 만든 옷들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사서 입게 될 거예요 이것도 누나가 만든 거 이것도요 우와 진짜 신기해요 그죠? 네? 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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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준아, 차 마실래요? 차 방금 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앗 뜨거워. 뭐 이래 뜨겁니다. 장난치나 지금. 그러니까. 아니 일할 사람 필요하다고 신부님이나 인터넷이면 광고 다 때려놓고 막상 가니까 필요없다고 하고. 아니 뭐꼬지 진짜. 사람은 필요한데 너같은 것들은 필요없다 뭐 그거겠지. 그러면 그래 솔직하게 말하든가. 뭐? 다음 기회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. 개똥같은 소리하고 자빠짓네. 니는 왜?